안녕하십니까 아이오티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핸드건용에 쓸만한 괜찮은 아이템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짧은 소개 영상을 한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통 저같은 경우는 게임용으로 쓰는 권총이랑 슈팅매치나 이런거 쓰는 권총을 조금 나눠서 쓰고는 있는데 보통 우리가 권총 앞에 이런 여러가지 컴패세이터들을 많이 달죠. 많이 달라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컴패세이터라는 제품들이 나와있는게 기성품들이 그렇게 좀 많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스타일의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전부터 GSMC라는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컴패세이더 핸드건용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플용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서 팔고 계세요. 소음기도 그렇고 소음기도 그렇고 또 오토트레이서가 내장되는 이런 컴패세이더나 플래시하이더 이런것들 많이 만들어 파시는데 요번에 조금 아담하고 이쁜 모델이 하나 나왔습니다. GSMC에서 나온 컴패세이더 모델명은 P200이라는 제품인데 상당히 작습니다. 색깔의 종류는 여러가지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작은 사이즈에요. 작은 사이즈로 되어있고 요 안쪽 안쪽 깊숙하게는 나사산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나사산까지 우리가 흔히 앞쪽에 소음기를 달 수 있는 나사산까지 들어가려면 상당히 깊게 들어가야되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산이 없더라도 장착이 가능하게끔 위쪽과 좌우에 육각 무드나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드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할 수가 있죠. 이전에 제가 이 GSMC에서 나오는 컴패세이더 이런 핸드건용 컴패세이더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왔던 모델들은 좀 요렇게 커요. 생각보다 상당히 사이즈가 조금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디자인적으로 조금 이렇게 스켈레톤 형태를 띄고 있는 요런 모델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셨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옆에서 핸드건을 옆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장착이 가능하겠죠.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기가 큽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육각나사가 튀어나와 있는데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돼서 요런 것들에 또 호불호가 있는 분들은 또 스타일상 이런 것들은 긴 모델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이 모델 알루미늄으로 상당히 무게도 가볍고 생각보다 슬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글롱류에 장착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쁘죠. 일단 한번 장착하는 방법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렸다시피 이 아웃바렐에다가 그냥 이렇게 체결이 가능하면서 칼라파트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각 렌치를 통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게 되면은 칼라파트 역할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돌려서 무드나사만 고정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손으로 돌려서 뺄 수 없을 정도의 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요렇게 생각보다 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플러시 하이더, 컴패스 하이더 중에서 요 아담한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게임을 나가서도 많이 사용을 해봤고 뭐 슈팅매치에도 사용을 해보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 제품 P200이라는 플래시 하이더를 플래시 하이더가 아니죠, 컴패스에이더, 글롱용 컴패스에이더를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요렇게 영상을 길지 않고 짧은 영상이지만 요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GSMC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참고를 하시고 뭐 생각보다 제가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컴패스에이더를 통틀어서 가장 제 마음에 드는 제품이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에어소프트 용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